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흔들리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둬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유 대표님 오늘 이번 주에 두 번이나 뵙네요. 그러게요. 좋은 종목 두 분이 많이 가지고 오셨을 텐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종목 10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두산밥캣을 시작으로 BH, 파라다이스, 농심, 한섬 이렇게 5종목을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다음 SJ그룹, KG이니시스, EMTEC, 테스나 이렇게 1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이거 관심이 있었는데 이 종목을 봐야 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도 궁금하신 분들 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저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답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보겠는데 두산밥캣 주셨습니다. 네, 오늘 테마는 거리두기 완화, 위드 코로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보고하시고. 왜 두산밥캣 위드 코로나 왜 들어가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해서 먹고 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이 외부 근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으로 속속속 사람들이 계속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 국가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의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굴착해 수요는 안정적으로 특히 두산밥캣은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자체가 작년에 매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더 좋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이유가 부품 부족 때문이에요. 자동차도 부품이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못하는 것처럼 굴삭기 이런 부분들도 부품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저효과, 이연효과로 인해서 올해 상당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재료 상승 부분들은 또 판가, 가격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충분히 상세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어찌됐든 인프라 투자 증가, 그리고 공급방 이슈 해소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기대감,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굴삭기 종목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두산밥캣이 오히려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상당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밥캣을 주셨습니다. 리오프닝이 된다는 건 결국엔 일토로 사람들이 복귀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니까요. 리오프닝 주로 두산밥캣을 첫 번째 종목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우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이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웃개님이나 센조님 많은 분들이 LG에너지솔루션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궁금하다라고 막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유 뭘까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가져온 이유를 좀 이렇게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고 좀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랑 수출 제재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 중국의 CATL이 급락을 했죠. 어떻게 보면 CATL이 1위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동반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일단 상장할 때 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 자금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MSCI 자금 유입이 있겠는데 14일에 MSCI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통 물량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금 유입으로도 어느 정도 수급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MSCI 자금 유입이 되게 되면 단기 수급 이슈로 상승의 모멘텀을 좀 탈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증권가에서는 시총 100조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고 단가도 4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했었는데 지금은 시총 110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조금 고평가된 그러한 이슈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단기적으로 보는 분이라고 하면 사실 MSCI 지수가 자금이 어떻게 보면 들어올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또 어떻게 보면 단기 이슈를 모멘텀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노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아직도 안 팔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MSCI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상승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LG에너지솔루션을 첫 번째 종목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BH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위드 코로나 연계가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다 집에 집콕 열풍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는데 스마트폰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구제 쪽, TV라든지 가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상당히 잠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화석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북미 지역, 유럽 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잠재 수요가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H의 주력사, 두 개의 주력사가 삼성하고 애플인데 애플은 애플 거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이폰 판매 순항하고 있고 올해 삼성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22 상당히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기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기판 사업으로 철수를 했어요. 그 부분을 BH가 상당히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한 20%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사 이익 같은 거 본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BH 올해 스마트폰의 판매라든지 매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BH를 골라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SJ그룹을 좀 가져와주세요. SJ그룹이요? 네. SJ그룹은 일단 모르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의류주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이 하는 사업으로는 좀 인지도가 높은 그런 글로벌 브랜드를 좀 발굴을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도입해서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전주에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그런 주식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는 주식인데 또 실적이 또 잘 나왔죠. SJ그룹도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잘 나온 편이었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칸골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영국의 모자 브랜드거든요. 사실 모자 브랜드를 그냥 가져와서 이 칸골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의류나 굿즈 사업까지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런 그룹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전년비 10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칸골 키즈 브랜드입니다. 키즈 브랜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매출이 1497억으로 전년비에 비해서 39%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코로나 기조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백화점 매출이 42% 이상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좀 이러한 의류주들이 굉장히 좀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정배열로 좀 바꿔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역시 SJ그룹을 살펴보자 라는 김상훈 대표의 종목 소개까지 들었고요.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쪽 시장도 일단 오늘은 좋지 않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39%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비슷한 수치로 0.35%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 일본 니케이지 수는 그나마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은 오늘 열리지 않죠. 우리 시장은 근데 오늘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역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0.48%, 47% 정도까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1% 넘게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아까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좀 시장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을 바로 볼까요? 세 번째 종목. 네, 이제 파라다이스입니다. 역시 리오프닝도. 이제부터 들으면 다 아실 만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리오프닝에 대한 시간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깔딱고개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카지노주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이 최대 경쟁업체, 경쟁국가가 마카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마카오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카지노 하는 게 조금 더 교통수단이 더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마카오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겠지만 좀 지나면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가 자유로워지겠죠.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 카지노, 강원랜드를 좀 주목을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호텔 사업, 레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안정적인 실적을 좀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해서 쌍크리 매수에 계속 유입되고 있고 주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덜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한 1만 9천 원대까지의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역시 유창희 대표님 아까 첫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을 오늘 여러 가지 소개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상우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케이지 이니시스를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케이지 이니시스요? 네, 중소형 그리고 호스팅, 글로벌 가맹점 거래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피지사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계속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다. 견조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해 또 리오프닝 기조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지사인데 리오프닝 기조를 좀 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온택트라고 해서 이제 여행이나 항공이나 티켓 같은 그런 수요들이 계속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래액의 회복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22년 매출액도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아요. 1.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1,400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신사업을 좀 출범하겠다라고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호화폐 신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 수수료를 먹는 그런 사업인데 KG 이니시스랑도 굉장히 잘 맞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암호화폐 신사업을 하게 됐을 때 영업이익은 또 8, 90%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을 좀 출범을 발표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뱅크가 좀 IPO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일단 주관사를 좀 선정을 했거든요. 일단 10조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분 가치만 따져도 사실 지금 시총의 2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IPO 관련해서도 좀 관련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PER이 6배로 상당한 좀 저평가 상태다라고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이제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에도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좀 급등이 나왔었죠. KG 이니시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속보가 하나 좀 전달된 게 있어서요. LS그룹의 초대 회장인 구자홍 회장, 현재는 닉고동 제련의 회장이시죠. LS그룹의 구자홍 초대 회장이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LG그룹에서 분리돼서 18년 넘게 사업을 처진해왔고 LS그룹을 이끌어오던 구자홍 회장이 일단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농시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음식료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어저께 CPI 발표된 거 미국에, 물론 미국이 있긴 하지만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신다라면 식료품 관련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음식 관련된 제품들이 1%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외부 외식 혹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관련된 섹터가 한 0,7% 정도 올라왔어요. 한 달 만에 그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엄청난 상승 속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다 수입해오는 음식료 섹터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와서 가공을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거리 두기가 완화, 거리 두기 자체는 좀 완화되고 있지만 고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더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농심은 라면 회사이긴 한데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 한 거의 5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수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컬처가 K푸드를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에 물류비용이라든지 원가 부담 같은 경우가 이미 좀 선 반응된 침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방어제 성격으로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심까지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EMTEC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EMTEC? 전자담배 관련주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4분기에 또 호실적이 나왔고 1분기도 최대 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이 올랐습니다. 또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눌림이 오면 좀 담아보기 좋은 주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 비중이 계속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5년, 16년 계속 올라올 때마다 지금까지는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왔는데 2024년까지 20%를 전망하는 걸 보면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연초에서 전자담배로의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자동차도 사실 그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의 전환에서 굉장히 좀 많은 모멘텀을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MT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요. KTNG나 PMI 같은 그러한 굵직한 회사도 했었지만 BAT 같은 회사에 최근에 납품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BAT가 일본 판매 매출 비중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추가 모델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헬스케어 신사업 매출도 확대를 하는 것을 좀 기대해볼 수 있겠고 지금 PER도 22년 대비해서 11배로 좋기 때문에 좀 눌림이 오면 좀 담아보기 좋은 주식이다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EMT까지 한번 눌림이 올 때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리오프닝 관련주는 뭡니까? 네. 모든 것의 완성은 패션이죠. 어쨌든 이제 옷을 많이 입고 새로운 일터, 새로운 놀이, 외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을 많이 입고 구매를 할 것이고 또 봄 아니겠습니까? 봄, 날씨 많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패션주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기존에는 OEM이나 ODM 수출 관련된 기여를 봤다라면 우리나라 국내 소비 관련된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한 섬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보복 소비다 뭐다 해서 약간 고가 브랜드, 고가 제품들의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여성 브랜드 쪽이 강한 강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섬 같은 경우가 있다면 작년부터 온라인 몰을 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쪽 관련해서 수익성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섬이 RCSP 현대백화점 그룹이에요. 그래서 현대백화점하고 협업을 많이 하는데 화장품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런칭을 해가지고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입점을 해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은 아직은 며칠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게 된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섬 앞으로 줄까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섬까지 가져오셨는데 얼마 전에 수요일날 현대백화점 가져오시던 한 섬도 오늘 이번 주에 세트로 가져오셨네요. 한 섬까지. 종목 찾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에 10개 가져오기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이제 김상우 대표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테스나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테스나요? 네. 일단 반도체 테스트 좀 업체고요. 일단 23년까지 좀 실적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매출도 30%, 영업이 80%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좀 이러한 약세장에서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강세장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그러한 실적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2년 또 삼성 스마트폰 출활량이 또 증가된 건 어느 정도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폴더블 폰도 굉장히 좀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기조를 좀 테스나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역량도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고 삼성도 그렇게 좀 발표를 한 만큼 이러한 것들에 최대 수여해주는 좀 테스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좀 증설 이슈가 있었습니다. 증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이익 창출이 이러한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 테스나까지 들어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얌얌님이 김상훈 대표님 종목 잘 보고 있어요. 두 면 알아서 잘 오르더라고요. 라고 후기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이 소개해주신 종목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탑픽 종목을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5개 중에 어떤 거 고르셨어요? 두산바켓 선정했습니다. 두산바켓. 첫 번째 소개해주신 두산바켓도 리오프닝 주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픽은요? 네, 케이지 이니시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케이지 이니시스도 역시 앞으로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산바켓과 케이지 이니시스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유 대표님 또 특히 이번 주에 두 분이 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